자, 왕이 되고픈 윤석열 이렇게 제목이 나왔는데요. 국민의힘이 대선 경선 5차 TV토론회에서 주목받았던 거는 말 이런 게 아닙니다. 윤석열 후보의 손이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왕자가 윤석열 전 총장 손바닥에 항문으로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무래도 때가 때이니만큼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저희 캠프 대변인도 나와 계시니까 그쪽에서는 아마 지지자들이 써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지자들이 써줬는데 어떻게 또 지우냐 그거를 인정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는 아니, 뭐 이렇게 주술의 힘을 빌리는 것이냐 이렇게 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캠프 측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갑자기 어제 기자 분들한테 연락이 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화면도 확인을 해보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 주변에 사는 지지자분들이 계신데 연령층이 좀 높은 여성 지지자분들이 계시는데요. 윤석열 후보 집에서 일하시는 분하고도 친하시고 이래서 항상 후보가 나갈 때 여기 차 근처나 어떤 데는 같은 동네에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고 검찰총장 시절에도 반찬도 해다 주시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봐서 언제쯤 나가는지 토론회를 언제쯤 하는지 이런 걸 물어보고 오셔가지고 사진도 찍어달라 그러면서 좋은 기운 받을 거라고 뭘 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연세가 높은 여성분이고 이러니까 그냥 이거를 쓸 때는 못 말리고 그리고 이제 와서 이걸 지워야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MBN 토론회는 사랑의 교회의 오정연 목사님 모친상을 다녀오신 길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지우려고 막 해봤는데 이게 유성인지 안 지워졌다. 그래서 그냥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지지자의 마음이 있어서 막 쓸 때 이렇게 매정하게 뿌리치고 이런 걸 못했었고 그리고 정말 뭐 이렇게 약간 지금 앵커가 주술적인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저거를 더 신경 써서 가리려고 노력하고 이랬겠지. 이걸 의식했으면 저렇게 손이 쉽게 보이고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기운 받으라고 뭐 그렇게 어르신이 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지지자들, 국민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런 부분 지금 논란이 되고 하니까 참 이게 안타까운 일이고요.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조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어제 늦게 이제 거창에 상가를 가려고 나오셨더니 보통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할머니 분이 안 계시더라고 이제 아마 뉴스로 보신 것 같다고 논란이 되는 걸 보고 그러신 것 같다. 이렇게 저희는 전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지지자들의 마음이야 응원하는 거겠지만요. 경쟁자들은 아주 물어뜯고 비판을 거세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SNS에 글을 올려서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속 대통령 하려고 저러나 의아하다. 부적 선거는 포기하기 바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유승민 전 의원 캠프에서는 무속에 의지하는 후보와 거짓말하는 참모들 절대 국가 권력을 쥐어선 안 될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어떤 수준을 이렇게 후퇴시키는 굉장히 후진성을 보이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거는 결과적으로 주술이다 아니다 그거는 임성열 후보만이 알 수밖에 없는 건데 저는 한 번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막 와가지고 지지자가 써주고 가면 어떻게 거절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세 번이란 말이에요. 세 번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3차, 4차, 5차 토론회에서 나왔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러면 계속 손을 내밀고 있었다는 건데 쓰는 시간까지. 이거는 저는 거의 의도성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세 번이라는 숫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저는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리고 안 지워진다. 지금 왕자가 좀 달라요. 3차, 4차, 5차에 쓴 글씨가. 정확하게 우리가 비교를 해보고 그럴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다릅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지우려고 했는데 안 지워져서 그랬다고 얘기한다면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이런 맥락이 어떤 맥락인지를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지휘자가 오셔서 이렇게 하면 힘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받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이게 뭐 집 앞에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어서 세 번이나 그런 그분이 기다려서 쓴 것을 손 내밀고 받았다는 건데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좀 깨닫고 국민들에게 한 번은 해명할 필요가 본인 스스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늘 청년위원회에 임명장 수여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 방송 출연하던 장예찬 후보가 그래서 출연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백불에서도 이 부분 해명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실 무속이나 주술적인 이런 부분하고는 전혀 후보가 이런 부분하고는 관련이 없는 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도 쿠팡 화재 있을 때 황교익식이랑 먹방한 유튜브에서 보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모친이 크게 될 거라고 역술인이 그때 점쟁이란 표현을 쓰시던데 이재명 후보가 크게 될 거라고 잘 키우라 그래서 이렇게 잘 키워서 잘 됐다. 그런 걸 믿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홍준표 후보도 이름을 홍판표에서 홍준표로 바꾼 게 역술인 누구누구의 조언을 들어서 바꿨다. 이런 얘기도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윤석열 후보가 한 적도 없고 저희가 들은 적도 없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조금 인정이 좀 지나치다 이런 면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뭘 하거나 이랬을 때는 잘 못 부딪히고 옆에서 악역을 해줘야 되는데 저희가 스윙팀이 없을 때 엘리베이터 옆이나 이런 데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후보한테 이 부분을 충분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과거의 사례를 말씀하시니까 예전에 또 떠오르는 게 DJ, JP 이런 분들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어떤 선친의 묘를 옮긴다든가 자택을 옮긴다든가 이런 건 했던 건 저희가 좀 기억을 또 나는 게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신의원님께서는. 저는 참 처음에 듣고 이게 뭐 합성이겠지. 에이 뭐 그런 일이 있겠지 했는데 보니까 진짜 들어가서 깜짝 놀랐는데 무엇보다도 우선은 윤석열 후보 측의 해명이 저는 사실이길 바라요. 그런데 사실 냉정하게 봐야 될 대목이 있는 게 이게 21세기에 백성민자도 아니고 인공왕자를 써가지고 나와가지고 무엇은 아무리 그래도 첫째 그게 무슨 말인지를 잘 의미인지를 잘 모르겠고 또 하나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과거에 이상하게 윤석열 후보와 연관된 무슨 점쟁이라든지 이런 역술가들이 동행했다는 게 윤 후보가 데리고 나간 게 아니겠지만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고 부인 사주가 어때서 어떻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또 부인이 아시는 대로 대학교의 논문 제목 자체가 사주와 이런 거잖아요. 운세와 사주. 운세와 관련된. 이런 거니까 약간의 좀 의아한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게 윤 후보한테 굉장히 안 좋은 게 있어요. 이렇게 느껴져요. 윤 후보의 이미지가 뭡니까? 강단 있고 주관이 있는 거잖아요. 자기 주장하고 딱 이렇게 자기 중심이 꽉 잡힌 사람이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저런 걸 써가지고 아무리 지지자 써주기로 했으니 뭔가 휘둘리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이미지는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이거는 사실 다음 토론에서도 굉장히 저는 공격도 받겠지만 정확히 명확히 설명을 해줘야 돼요. 여기에 대한 각종 SNS 반응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은 바로 글을 올려서 비판을 했죠. 무고리라고 소문났는데 알고 보니 무고리였다. 주권자 국민은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손바닥에 적어서 윤 전 총장에게 보여줘야 할지도. 라는 글을 쓰고요. 실제 다른 분이 내가 너의 왕이다라고 손바닥에 쓴 사진도 공유했더라고요. 또 이어서 가수 이승환 씨 같은 경우에는 밴드 같은 거에 왕자를 써가지고 붙여서 그런 사진도 게재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썼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반응들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국민이 나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죠. 지금 왕이라는 게 국민이 왕이지. 주권자가 국민이고요. 그리고 지도자라고 대통령은 절대 왕이 될 수가 없죠. 국민들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존재인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권자 중에 한 명인, 왕인 사람 중에 한 명인 분이 와서 써주니까 그걸 말리기가 좀 어려웠다. 이런 취지고요. 그런데 여기서 김 교수님이나 신성범 전 의원님이 하신 말씀 저희도 유념해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더 논란이 되지 않도록 또 입장을 밝힐 겁니다. 요즘 대선이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을 속인 죄를 물어서 봉고파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에게는 봉고파직에 더해서 저기 저 남극기점의 위리안치를 명하도록 합니다. 제가 저도 봉고파직 위리안치를 못 들었다고 하니까 변호사님께서는 사극에서 많이 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봉고파직하고 위리안치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왕이 그 표현을 써요. 아마 야권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벌써 왕이 됐냐, 봉건시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좀 용어가 좀 난해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 가면을 확 찢으니 변악도가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저런 거가 다 사실은 국민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편치 않은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봉고파직 위리안치 다 어려운 얘기고 사실 쓰지도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 감정이 굉장히 상해서 아마 저런 단어를 썼을 것 같은데 이제 가급적이면 이재명 기자가 저런 단어를 쓰지 말아야죠. 네, 자 이 왕자 논란에 대해서 이제 무속 관점에서 비판을 했던 경쟁자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토론 태도를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번 영상으로 같이 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니까 번복준표라는 별명도 생기고요. 수석에 따는 좋은 머리로 남 뒤집어 씌우는 것만 저래 널어가지고 어떻게 앞으로 좀 취하라고 합니까? 이것도 인격적인 저 버럭하는 저 공격이고요. 자, 팩트체크 공기토론 하십시다. 홍 후보님. 원희연하고 토론할 생각이 없어요. 혼자 하세요. 네, 지금 이제 언쟁이 좀 오고 가고 이런 신경전의 분위기 속에서 토론할 생각 없다. 혼자 해라. 이런 태도 때문인 것 같아요. 비판이 나오는 이유는요. 뭐 중간중간에 보면 대통령 이름을 존칭 없이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토론 태도 좀 갖춰야 되지 않냐. 비판 나오는 거에 대해서 공감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홍준표 후보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진 거예요. 많이 좋아졌잖아요. 4년 전에 키워가신 분, 5년 전에 키워가신 분 있을 텐데 버럭. 그래서 앵글이 홍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질이 많이 죽은 건데도 아직 저러니까 제가 볼 때는 찾아본 게 연세를 나이를 찾아봤는데 5, 4년 새 그게 원희룡 지사하고는 딱 10년 차일 겁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저분이 갖고 있는 장점이 많잖아. 인사이트도 있고 말을 쉽게 하는 거 이런 게 있는 건데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저는 이번 경선 양쪽 보면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위리 안치니, 봉고 파지기니, 임금 왕자니 지금 말씀하잖아요. 21세기에 무슨 이런 대통령 선거냐. 그렇군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토론 태도 같은 게 유권자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지금 홍준표 후보가 지지율이 안 오르고 있는 영역이 있어요. 거기가 여성들입니다. 굉장히 지금 답보 상태에 있어요. 다른 영역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저런 어떤 태도, 굉장히 안하무인 같은 저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홍준표 후보가 뭔가 이런 상승 국면을 더 이끌어 가려면 이런 태도를 사실상 바꾸지 않는다면 그 어떤 틀 속에서 벗어나기 굉장히 어렵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 순서로 윤석열 후보의 망자 논란, 그리고 홍준표 후보의 토론 방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